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스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구석으로 촬영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마지막에 춤을 추니까 조금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난 젊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한 두 가지 했어요 쌍절돈도 가지고 움직였고 여러 가지 무엇을 연 새해를 여는 국민 코미디 곧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아주 비익한 웃음을 올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